이제 먹을 거 많은 탄북시 행동 이거 뭐 이거? 이거 일본 거잖아 안녕 난 파인애플 난 파인애플 appear. craw. 인형 파인애플 파인애플코크 파인애플 파인애플 ей플 4,000원 사이사 4,000원 사이사 4,000원 사이사 그치 5,000원 3,000원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찍어버렸어요 나 눈 감았어 잘했어요 오 나왔어 예쁘게 잘 나왔다 이구나 예쁘잖아 마스크 써서 왜 마스크 써서 왜 남지 이응 이응 유키덩키 지금 아 아 아 아 안 아니 아, 너도 밥을 먹으면 맛있다. 맛있어서 맛있어. 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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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출구가 여깄다 국제시장으로 갑니다 국제시장으로 갑니다 국제시장 여기 국제시장이구나 여기는 다 조명 너무 커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여기는 무슨 골목일까요? 어? 꽃뿐이다 여기가 꽃뿐인구나 영화에 나온다 저 영화 유명해 아 꽝통시장이 진짜 많네 꽝통시장이 진짜 많네 꽝통시장? 그리고 먹는 거 꽝통시장이 많네 어? 저기도 있어 저기 가자 응 저기로 가기 여기가 이제 먹을 거 많은 꽝통시장이 가봐 어? 어? 로이스 있어 이거 일본과잖아 lo日本과 Previously 여기에서 일본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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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래 여기 일본 것도 있네 응 파랑파스도 있어 근데 지금 시작할때도 있네 예 따라해 아 Drive 나 어묵 먹을래 어묵 먹을래 어묵은 아닙니까? 메뉴 난 진짜 과거 먹을래 이거 2시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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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를 뿌려줍니다 소스를 뿌려줍니다 소스를 뿌려줍니다 소스를 뿌려줍니다 와우 맛있겠다 가자 맛있어 맛있어 과백이 과백이 여기에서 먹어요 응 고기 한입 고기 질기 고기 고기 저희는 비빔 당면에 시원한 식혜를 하나 시켰습니다 이거 나눠 먹을꺼예요 요키랑 요키랑 고기 고기 하이! 하이! 됐어? 짜잔! 그게 먹어봐 밀밀면 일본어 밀밀 오스도 밀면 막는데 밀면 밀다라는 뜻이 유키돈키 하하하 육지 하이! 하이! 손단 나는 것 같은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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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